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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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기 빠졌어 어? 폐기 빠졌다구 우와 c 나갔을때? 아 이만큼 올라오는데 아 왜 이렇게까지가 앞에 앞에 선두가 좀 빨라 네 좀 걱정할 수 있잖아 여기 산지 않도록 한 장치에 아 여기도 골창이, 골창이 있었나 그러는데 그래도 한건데인가 보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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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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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를 밟을 수가 없네 으 으 으 우와 우와 멀쩡 고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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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uch 12 리üm과 우와 가다, 가다수기옵기 오오오 오오오 나중에 요 밑에를 안타고 요걸 타고 내려가서 우측으로 하면 그게 모두 마닉킬 이액소를 탈 수 있어 요 밑에가 요 밑에 조금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게 뭐 따오지 뭐야 이거 야 야 야 아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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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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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백호원 왔나보다 아멘 으 아 뭐야 뭐 c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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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온것 같아 나도 여기 길을 몰라 표도로만 따라가고 있어 갖고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으 아 아 아 나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그 끌려가고 있는 거야 4 으 그 폐장 swo는 가 4장선 태장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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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태장산인가. 태봉산인가. 거의 다 왔어요. 다 온 것 같아. 예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여기 도로 내려왔어. 왜? 이거 인정. 아니. 수빈 씨 이런 길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옛날 5D 코스야. 다 왔어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풀었네요.